안녕하세요.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컬러풀 타이포아트 수업을 하고 있는 예술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단어를 도안으로 표현해보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또 정해서 자신만의 타이포그래피, 타이포아트, 디자인을 스케치까지 완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한 대로 어떤 단어를 도안으로 표현해보면 좋을지 정해야 하는데요. 그냥 정하면 우리 재미가 없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준비해왔어요. 하나는 예능 1박 2일에서 나왔던 재미있는 심리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마인드맵입니다. 먼저 심리테스트를 함께 재미있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방학이 되어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여러분이 정글로 떠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연히 그곳에서 인디언 부족을 만나 함께 생활하던 중에 이제 방학이 끝나서 원래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인디언 부족의 족장님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동물을 선물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동물을 데려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5초 안에 골라주세요. 원숭이, 양, 소, 말, 호랑이, 팬더 5, 4, 3, 2, 1 다들 골라보았나요? 이 테스트는 자신이 수많은 가치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테스트입니다. 한번 본인이 선택한 것이 본인과 잘 맞는 것 같은지 우리 재미삼아 즐긴다는 마음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숭이입니다. 친구 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군요. 가치관에 맞는 친구와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양입니다. 사랑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군요.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꼭 연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가족과의 사랑도 해당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다 해당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소입니다. 미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군요. 미래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너무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는 말이에요. 새로운 재미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하네요. 체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을 싫어하는 호기심이 많고 아주 열정적인 친구라고 하네요. 자신과 설명이 잘 맞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호랑이입니다. 자존감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군요.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원치 않아요. 마지막은 팬더입니다. 성실함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군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금방 우리 재미삼아 이렇게 테스트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금방 여기서 자기가 고른 단어를 도안으로 한번 표현해 보아도 좋습니다. 혹은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정해봐도 좋아요. 이제 어떤 종이든지 상관없으니까요. 종이 하나와 펜 한 개를 준비해 볼게요. 그 다음 해당 표를 보면서 함께 마인드맵을 채우고 완성해 보겠습니다. 중간 네모에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나의 취미, 좋아하는 물건, 미래의 꿈, 좋아하는 동물을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채워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미래의 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꿈이라고 하면 무언가 거창해야 할 것만 같고 또 직업을 적어야만 할 것 같아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이라는 게 꼭 직업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 없나 생각해 보고 적으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 바다 한 번 가보기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꼭 백만 유튜버를 꿈꾸진 않더라도 그냥 유튜브 채널 한 번 개설해 보기 이런 것도 좋겠죠. 또 예를 들어서 내 꿈이 연극 배우다 하면 그 안에서 연극이라는 단어만 따와서 도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나의 취미에 게임을 적어서 도안에다가 게임기 모양을 그리고 또 글자를 그 안에 게임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도안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지금부터 5분 동안 재미있고 즐겁게 마인드맵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마인드맵을 다 완성해 보았다면 단어를 정해 보고요. 이제 그 단어를 도안으로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선택한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따라 그려도 좋습니다. 혹은 집에 있는 물건이라면 보면서 따라 그려도 괜찮아요. 토끼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토끼의 틀만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게 그려줍니다. 상세하게 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그 그림의 틀에 맞춰서 해당 단어를 통통하게 넣어줄 거예요. 이때 끝을 둥그렇게 할 수도 있고 뾰족하게 할 수도 있겠죠. 둥그렇게 적어 넣으면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뾰족하게 적어 넣으면 딱딱하고 깔끔한 느낌이 날 거예요. 이것부터가 디자인의 시작이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토끼하면 당근이나 귀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 요소들을 그린 뒤에 굵은 펜으로 깔끔하게 선을 정리하고 그려주면 됩니다. 연필선은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스케치 도안 완성입니다.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한 뒤에 나만의 타이포아트 스케치를 이어나가 보세요. 다들 잘 완성해보았나요? 여기까지 완성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젠탱글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그린 도안에다가 젠탱글과 나만의 그림으로 우리 디자인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나만의 타이포아트 작품을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